아이고 어저께 가서 그냥 얼마나 씩씩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80 넘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재롱잔치 가가지고 기저귀 타왔대요 근데 하이리가 아주 오빠들이 들었는데도 하이리가 제일 잘했대 예수사람 아시면 그래도 자랑 아찔한 거룩까지 바지대 이런거 잘 먹으니까 이렇게 노래 잘해요 자 마이크가 많이 나오더라고 밥을 세지자 잇자 원조 인지낭 태양 이빨이 이스트랑 야 잘못 묶었다 갓이 써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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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먹고 그랬어 할머니 빠진게 아니고 들어갔어 이빨이 나중에 지난번에 막 놀러가서 음식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 할머니도 나중에 네가 데리고 간다고 그랬지 그렇게 좋은 식당에서 먹는거 영상을 보더니 영상을 보더니 글쎄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지가 데리고 갈거라고 아빠 엄마 하라비 해 하이리 해 하이리 해 다 데리고 간다고요 고마워 고마워 지금부터 부지런히 많이 먹어야 돼 어떻게 칼리 플라워를 이렇게 잘 먹어 하이리 하이리 또 칼리 하이리가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하이리 그래 니가 데리고 간다고 했지 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가 땡키야 고마워 너무도 하이리